육식보다는 채식을 대자연과 가까운 음식을 때를 맞춰 먹고 조금씩 먹으며 천천히 먹으라. 자비롭게 가공이 덜 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것을 먹으라. 내가 먹는 것들이 곧 나다. 육식보다는 채식을 대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때에 맞춰 조금씩. 천천히 먹으라. 육식은 그 짐승의 정신적 파동까지 함께하기에 사육 및 도축 과정에서 온갖 공포심과 낮은 파장, 심지어 성장촉진제며 호르몬제 등의 폐해까지 몽땅 섭취하게 된다. 가공된 음식은 존재 본연의 자연치유를 막고 몸을 오염시킨다. 음식을 때에 맞춰서 적게, 천천히 먹는 삼박자를 갖출 때 몸을 살리는 근원적 식습관이 된다. 음식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분별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 어떤 음식도 소화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먹는 이유는 예서, 탁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 낭비할 것이 없이 먹는 대로 나를 돕기 때문이다. 가공식품, 정크푸드를 먹고 소화시키는데 쓰일 에너지를 마음공부에 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arring